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자 내일 출근까진 고작 6시간분 알람시계를 켜놓고 잠자리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늘은 바로 너의 생일 Happy Birthday to you 그대의 생일을 축하해 오늘만큼은 그대가 주인공이 되어 Happy Birthday to you 그대의 생일을 축하해 오직 너를 위해 부를게 Only for you Happy Birthday to you 그대의 생일을 축하해 오늘 만큼은 그대가 주인공이 되어 Happy Birthday to you 그대의 생일을 축하해 오직 너를 위해 부를게 Only for you Happy Birthday to you 그대의 생일을 축하해 오늘만큼은 그대가 주인공이 되어 Happy Birthday to you 그대의 생일을 축하해 오직 너를 위해 부를게 Only for you